일러스트레이터 이달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외부 프로그램에서 복사한 오브젝트를 포토샵에 붙여 넣을 때 파스트 에즈 옵션별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서에서 Ctrl-Y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노란 후드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제가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여 그린 것입니다. 다시 Ctrl-Y를 눌러 미리 보기 모드로 되돌아옵니다. 노란 후드티를 선택한 후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으로 되돌아옵니다. 앞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를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빨간색을 선택한 후 를 클릭합니다. 를 누릅니다. 대화상자에서 를 선택합니다. 의 체크를 해제한 후 를 클릭합니다.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대화상자에서 를 선택한 후 를 클릭합니다.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를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를 누릅니다. 대화 상자에서 를 선택한 후 를 클릭합니다. 패널에서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 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대화 상자에서 를 선택한 후 를 클릭합니다. 패널에서 의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 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이제 붙여넣은 레이어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 패널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쉐입 레이어로 붙여넣은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 썸네일의 오른쪽 하단에 패스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로 붙여넣은 레이어는 투명 레이어 썸네일과 패스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링크되어 서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픽셀스로 붙여넣은 레이어를 보면 일반적인 레이어 썸네일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붙여넣은 vector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 썸네일의 오른쪽 하단에 스마트 오브젝트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붙여넣은 오브젝트가 선택한 paste as 옵션에 따라 아트보드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쉐입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일러스트레이러 벡터 오브젝트를 쉐입 레이어로 붙여넣으면 클리핑 마스크 패스까지도 패스에 포함되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거친 모양이 됩니다. 또한 패스 전체가 지정한 앞 색상으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패스의 실제 모양을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패스의 모양을 보기 위해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개별 패스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를 선택한 후 패스의 앵커포인트를 클릭하고 조절하면 패스의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채운 앞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레이얼스 패널에서 쉐입 레이어의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칼라 피커 솔리드 칼라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패스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패스트 에즈 옵션에서 쉐입 레이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패스 패널에 쉐입 레이어 쉐입 패스라는 패스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 패널에서 쉐입 레이어 쉐입 패스 패스 레이어를 클릭하면 아트보드에서 패스 모양을 볼 수 있고, 패스 패널에서 패스 레이어 아래 빈 공간을 클릭하면 패스 모양을 숨길 수 있습니다. 다시 레이얼스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쉐입 레이어, 픽셀,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각각 클릭해 숨깁니다. 패스 레이어를 클릭한 후 패스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Save Edge로 붙여넣기 과정에서 패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색상 없이 패스만 붙여넣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 없이 패스로만 붙여넣은 패스를 앞 색상으로 채워보겠습니다. Ctrl 를 눌러 패스를 셀렉션으로 변환합니다. Alt Backspace 또는 Alt Delete를 눌러 셀렉션을 앞 색상으로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패스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픽셀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Save Edge로 붙여넣기 과정에서 픽셀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패스 없이 원래 오브젝트의 형태와 색상 그대로 픽셀 상태로 붙여넣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를 여러 번 눌러 확대해 보면 붙여넣은 벡터 오브젝트가 픽셀 이미지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rl 를 눌러 이미지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픽셀스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Save Edge로 붙여넣기 과정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패스 없이 원래 오브젝트의 형태와 색상 그대로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로 붙여넣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은 벡터 그래픽은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에서는 포토샵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Rectangular Mark Q2 를 선택한 후 후드 T 오른쪽의 로고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셀렉션을 그립니다. Delete 를 누릅니다. Adobe Photoshop CC 경고 상자에 스마트 오브젝트는 직접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K 를 클릭해 경고 상자를 닫습니다. 이번에는 Ctrl 을 누른 상태로 레이얼스 패널에서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 셀렉션을 만듭니다. 앞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 Alt 또는 Alt 를 누르거나, 뒷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 Ctrl 또는 Ctrl 를 누릅니다. 앞 색상도 그리고 뒷 색상도 셀렉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오브젝트를 편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이얼스 패널에서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의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문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문서에 오브젝트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를 선택한 후, 후드 티의 일부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색상을 변경합니다. 정말精 RICHARD, söyle 기술alling 일을 drums 상담하게 disappointing dar privileges 에어ίναι 한자마자의 발견 이 이럴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현재 서로 연결된 상태이므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시 복사하고 포토샵에 다시 붙여넣지 않아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간단하게 문서를 저장하는 것만으로 포토샵에서 자동 갱신할 수 있습니다. Ctrl S를 눌러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를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되돌아옵니다. 포토샵의 후드 T 오브젝트가 변경한 색상으로 자동으로 갱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 그래픽을 포토샵에 붙여넣은 스마트 오브젝트를 편집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편집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포토샵에 벡터 그래픽을 붙여넣을 때 추후 편집할 필요가 있거나 벡터 그래픽의 품질을 유지하고 싶다면 스마트 오브젝트가 가장 적합한 붙여넣기 옵션입니다. 지금까지 Paste As의 4가지 옵션별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든 후 포토샵에서 서로 다른 Paste As 옵션을 선택해 붙여넣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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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